안녕하세요. 배턴형 1시의 하나로 문장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령문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문입니다. give,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의 눈에게 break를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iodo의 구조여서 4형식이 되겠고요. break는 여기서는 휴식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휴식이 break 말고 rest라는 표현도 아시죠? 휴식을 주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식을 주는 것을 이수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하게요? feel tired 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our eyes, 여러분의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가 우형식 동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안에서 내분석을 하면 feel이 우형식 동사, tired가 sc, 그리고 dry, 마른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sc가 나오는 거죠.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의상식 동사, 감사합니다.